지구과학2 2016년 4월 학력평가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은 북아메리카 서해안 지역의 판의 이동 방향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. A와 B지역이 있는데 B지역이 바로 이렇게 발산이 되고 있는 해령 부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해령과 해령 사이에 서로 어긋나는 판이 어긋나는 부근이 바로 보존형 경계의 변환 단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기역 같은 경우는 섭입이 되고 있죠. 여기는 베니오프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 북아메리카 판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습곡산맥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. 자 바로 선지로 갑니다. A지역에서는 변환 단층이 나타난다. 맞는 말이 되겠죠. A와 B지역에서는 주로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. 네 멘틀대류의 상승부로서 여기에 발산연경계는 멘틀대류의 상승부로서 지각에 가까운 부분까지 용암이 나타나게 되고 나오게 되고 그 부근에서 진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 다 천발 지진만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. 자 기역의 마그마 생성이 될 때는 물이 들어가게 되고 암석에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용융점을 낮추게 돼요. 그 결과 이제 마그마가 형성이 될 텐데 현모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.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베니오프대에서 함수광물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물에 암석에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. 물이 암석에 들어가게 되고 그 결과 이 암석의 용융점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마그마가 형성이 된다.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마그마가 현모암질 마그마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주시고 자 현모암질 마그마가 점점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 위쪽에서 만들 수 있는 마그마는 이제 안산암질 마그마라던가 유문암질 마그마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정답은요 지금 ㄱ, ㄴ, ㄷ이 모두 다 맞는 말이 되겠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